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엔티티와 엔티티의 릴레이션쉽을 맺어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,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릴레이션쉽은 무엇이 되는가? 라는 것을 또 한 번만 더 봅시다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들이 있고 각각의 표들은 이렇게 데이터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에 각각의 표에 행을 식별하는 이 유일무일한 식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?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그렇죠? 그리고 이렇게 저자 테이블의 아이디 값을 가리키는 글 테이블의 저자 아이디의 값 저걸 뭐라고 하냐면 외래에 있는 테이블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열쇠라는 뜻에서 외래키 영어로는 포링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쉽은 프라이머리 키와 포링키가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, 그러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는가를 소개해 드리면 이제 릴레이션쉽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,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릴레이션쉽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마름모꼴로 생긴 도형을 통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누구부터 볼까요? 저자는 글을 쓰죠? 글은 저자로부터 글을 쓰여짐 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작성이라고 하는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저자와 댓글도 작성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글은 댓글을 포함하죠? 또 소속하죠? 또 댓글은 글에 소속되죠? 그러면 이거는 소속이라고 하는 관계로 둘이 맺어져 있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관계의 이름을 우리가 표현했다면 이것을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됐는데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 때 또 여러 사람들과 협업할 때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서 궁금해할 만한 핵심적인 건 우리가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쪽 얘들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나머지 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